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때는 2018년 어느 날 이겨맨과 단미호가 서로 셋째를 계획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그 둘은 셋째 계획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끝끝내 오늘 밤 서로 사랑을 나누어 셋째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아 오늘 퇴근했다 내일 주말이니까 오랜만에 여보랑 사랑의 속삭임을 나가볼까 아 지금 벌써 9시니까 뭐야 이거 요로로가 잘 시간이잖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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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너무 빠르게 버블인 거 아닌가 아 여보 여보 아 여보았어? 아 여보 아 아 여보 있잖아 지금 요로로 자나 요로로 지금 요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자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? 아 여보 왜 그러는데 이거 오랜만에 우리 어 우리 어 뽀뽀 한번 할까 어 어때 어때 어? 아야 아유 왜 그래 아니야 아유 가만히 있어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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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보 요르 뭐라고야 대리빠빠 하려고 한 거야 아 아 아니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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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할 으이 아빠 엄마 대리빠리빠리뭐 하려고 했게 으응 아 아 아 야 야 야 맹구도 나를 안 해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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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젠장 지금 뭔데 내일 어? 여보랑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저들 저들 왜 있는 거지 우리 집에? 어? 방해 꾸민 방해 꾸민 두 명이잖아 아니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 맹구가 야 야 얘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어 여보 잠깐만 야 맹구야 야 야 아빠 야 그 뭐야 그 아저씨가 돈 줄 테니까 너희 집 가라 아 아 오늘 아저씨가 볼일이 있거든 어 안돼 오늘 같이 자주러 빨리 아 아 여보 여보 잠깐만 애들 따라 올라와 따라 올라와 야 따라 올라와 빨리 왜? 빨리 따라 올라와 음 아 왜? 아니 유치원생 두 명 있어 어? 지금까지 안 자는 게 말이 돼? 빨리 자자 빨리 자라 어 어 나 안 졸려 아 키크림은 빨리 자야 돼 성장 호르몬은 10시 전부터 나온다고 빨리 누워 빨리 누워 빨리 누워 빨리 누워 아 왜 꾸민 거야 대체 응? 아 빨리 누워 빨리 누워 빨리 자라 아빠가 본다 아 뭐야 이거 애들이 왜 지금까지 안 자고 있는 거야? 오랜만에 여보랑 분위기 좀 잡으려고 했더니 아휴 애들아 자고 있어? 자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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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틈이다 이 틈이다 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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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여보 애들 다 지웠어 아 왜요? 애들 나한테 태워주지 뭐야 하하하하 아 여보 아 이제 인상이 되긴 했지 아 우리 셋째는 한번 가져보자니까 어때요? 아 아 셋째? 아 가만히 있어봐 어 아빠 엄마 어 셋째 아 왜 그래 나 나 아직 안 잘 거야 내가 배고프단 말이야 아 아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야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앉아 앉아 너네 앉아 빨리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고 좋은 말 안 한다 아 빨리 자라 이거 안되겠네 이거 애들이 어 다 잘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린다 어 야 아빠가 여기 지켜보고 있는다 어 너네 키 커야 되니까 너네 잘 때까지 아빠가 여기 기다릴 거야 아 이런 젠장아예요 애들이 다 자고 나면은 여보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에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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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왜 자 입 돌아가 아아 여보 여보 뽀뽀 한번 하자 어 어 어 어 어 아 여기서 니네 잔나는 거 기다리는 거 내가 깜빡하고 여기서 졸아버렸네 여기서 뭐해 아빠 엄마 엄마 자고 있어 아 지금 몇 시인데 아침이야? 응 아침 7시지 아이씨 진짜 맹구 너 있어 맹구 네 친구 맹구 아 맹구 잠깐 그거 자기 집에 소꿉놀이 세트 부품 있다고 해서 가지러 갔어 좀 이따 다시 온 거야 아 다시 온다고? 쟤 정정을 오늘 회사 쉬는 날 오늘 밤에는 반드시 여보랑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 헤헤 헤헤 아 여보 응? 응? 여보 나 보고싶지 않았어? 응? 아이 뭘 뭘 보고싶어 맨날 보면서 에이 보고싶었으면서 아 얘가 왜 이럴까 응? 여보 가만히 있어봐 아 왜그래요 우리 셋째 한번 가지는건 어때? 응? 애들도 지금 윗발리도 같이 난사 싫어하라 아이구 셋째 좋지 셋째 좋지 우리 오늘 동생 생기는 거 뭔가? 쟤리 뭐하는거지 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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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지 에헴 아무것도 안했어 뭘 뭘 했다고 그래 어? 어? 아이씨 아이씨 쟤네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거야 어? 요로야 그러지말고 어? 어 나가서 놀아 나가서 오늘 주말이니까 어? 어이 유로루 몰래 엄마아빠랑 할 숙제가 있어 빨리 나갔다와 아 싫어 싫어 안나가 안나가 나 오늘 엄마 아빠랑 아빠 만원 줄게 아빠 만원 줄게 아빠 만원 줄테니까 빨리 나갔다와 빨리 나갔다 빨리 나갔다와 싫어! 싫어 만원도 싫어? 5만원 줄게 5만원 5만원 아 싫어 왜이렇게 내보내려해 싫어 오늘 밖에 날씨도 쨍쨍해서 안 돼 피부터 안 돼 요리야 너 친구 없어 아빠 친구라도 놀라니까 빨리 나가서 어? 아 왜 그래 오늘 제퇴해 어? 어? 아 맞다! 메모할 놀이터 잠깐 둘데기로 했었어 아 까먹고 있었네 어우 먼저 가있어야겠다 아 친구들 놀다 온다고? 친구들 놀다 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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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득인데? 요로로가 이거 친구들 약속이 있었나 본데? 허허허 여보 여보 아 왜요? 집에 우리 둘 뿐이야 우리 아침에 후딱 해버리자 어? 아 아 우리 둘 뿐이라고? 어 뽀뽀하자고 어? 아유 아유 부끄러워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는 왜 오냐? 야! 너루 어디 있어요 어? 나갔어 빨리 너도 나가 빨리 너도 가 야 너도 빨리 나가 어? 왜 이렇게 애들이 방해를 하지 이거 너도 나갔어 어? 여보 여보 맹구 보냈어 맹구 보냈어 어 우리 둘 뿐이야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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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부끄러워라 아유 여보 가만있어봐 아저씨 그 가는 길에 화장실 이리 와 개하나 남아놔 남아놔 이거 어른들 깨지고 대화하라고 화장실 한 번만 화장실 아 빨리 갔다와 빨리 갔다와 아 빨리 갔다와 아 빨리 갔다와 여보 아 어? 그냥 이따 이따 저녁에 애들 다 재우고 아 그래야겠다 하하 그래요 아유 남사실아이 밥이나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끝났네 아 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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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비 끝났다 티비 끝났다 이제 아 이제 7시니까 벌써 늦은 시간이 됐네 빨리 올라가자 얘들아 빨리 올라가자 어 빨리 올라가자 어 7시야 우리 밥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어 아니 착한 어린이는 빨리 빨리 자고 빨리 빨리 자서 키 커야지 키 무럭무럭 쳐야될 거 아니야 원래 7시 후에 아 나쁜 어린이야 아 나쁜 어린이 하지마 착한 어린이 빨리 올라가자 맹구 맹구야 너는 니네 집으로 가 빨리 어 빨리 니네 집으로 가 빨리 어 돌아가 얘들아 아 맹구한테 왜 그래 아니다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아 뭐 엄마 왜 가야 어디들이 자고 어디들이 자고 아니 빨리 올라가자 원래 착한 어린이는 빨리 자는 거예요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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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요 애들 다 자러 갔어 어 아 설마 아까 했던 그 얘기 또 할라고? 그래 그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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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잡고 따라와 우리 빨리 침실로 가자고 아 아이 부끄러운데 아유 이제 잠만 잘 거야 응 우리 셋째 가지고 있잖아 어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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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애들 다 자니까 어 애들 다 지금 자고 있어 여보 어 앉아봐 앉아봐 어 아 진짜 얘가 아이 내 손만 잡고 자 아 여보 여보 이제 애들 다 자고 있어 어 이제 우리 둘 뿐이라구 아부지 어 여보 어 어 아 아 왜이렇게 이 양반이 아유 부끄러워 엄마 아 아 아 아 내가 방해했어 혹시? 응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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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해 안 했어 왜왜왜 어 왜왜왜왜 왜왜왜 어 왜 안하고 있어 왜 안하고 있어 내 초끼 내 초끼 민영이 안 누워서 못 자고 있었어 혹시 못 봤어? 아 니네 방에 계속 올라가자 빨리 봐 올라가자 어 음 응 아 진짜 이거 애들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거 아 여보 여보 지 아 진짜로 우리 둘 뿐이야 어 여보 어 어 어 어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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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삶스럽게! 다 늙어가지고 아유 아이 아저씨 어? 야 어? 넌 또 뭐야? 어? 넌 또 뭐야? 화...화장실! 화장실 어디 있어요? 그냥 밭에서 밭에서 싸와 빨리 그냥 가서 나가 싸 어? 어? 화장실..어? 화장실 가지마 화장실 가지마 아이 진짜 아 여보 아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아 여보 사랑해 엄마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요리야 왜 왔어 아 왜 딸내미가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같이 잘까 해서 찾아왔지롱 안돼 돌아가 아 왜 사랑하는 딸내미 빨리 돌아가서 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됐어 됐어 여보 여보 이번엔 진짜야 불안해 여보 이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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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우 우 음 아 아저씨 나가 나가라고 했다 나가 그만 나와요 지금 이거 아저씨 화장실 너무 급해 열 안돼 아 안돼 아 여보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 내가 애들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올게 기다려 알았어요 아아 애들이 다 자고 있겠지? 애들 다시 말하자 다 자고 있는거 같겠지? 여보 여보 여보여 여보여보 진짜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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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애들이? 다 자고있어 다 자고있어 아 자고 있어? 아 우리 그러면은 우리 어휴 마저 어떤거 할까? 아예 에이..이 손 안 잡자니까 아저씨! 아저씨... 어 지금 아파트에 괴물이 나타났어요! 너 신비 아니냐? 야 저.. 너 절로 안 가? 야 지금 으령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.. 아니야 아파트 생명이.. 뭐 하는 거야 이뽀? 아니야 내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게 있어 어 에이 신경쓰지 말고 진짜 진짜 여보 이제 아무도 방해할 수는 없을거야. 여보 사랑해 어 요리야 왜 울어! presume 야 요리야 요리야 악몽 꿨어? 아 여보 오늘은 안될거 같네 그래 그래 엄마 아빠 가운데로 자 아 여기 누워 이상한 놈이 딸 아이고 진짜로 이거 아유 아이고 그냥 안하고 말지 짜있나 죽겠네 아 요즘 속이 자꾸 미식거리고 속이 그니까 쓰리고 안좋고 신갯도 땡기고 그리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월경을 안해요 어이구 어이구 아주머니 축하드려요 임신이에요 임신 아휴 에이 임신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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